안녕하세요. 태블치구입니다. 노트북을 무선 덱스북으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. 덱스에 대한 개념은 저번 영상에서 덱스북 끝판왕 플립북 3세대 무선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놀랐습니다. 덱스는 삼성 스마트폰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한정되어 있어요. 삼성의 스마트폰 중에서도 덱스를 지원 안하는 제품이 있고 타회사의 스마트폰은 덱스 기능을 흉내내는 수준이라서 만족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덱스 자체만 보면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닌 거죠. 저번에 소개해드린 플립북 3세대부터 드디어 무선 기능이 탑재됐습니다.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. 플립북을 구입하고 싶은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. 먼저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사전에 테스트를 해보고 집에 네트워크 환경이 무선 플립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인지 판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노트북에 PC용 덱스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겠죠.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. 네이버에서 삼성 덱스를 검색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삼성 덱스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삼성 덱스를 만나보세요. 윈도우 10 이상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. 저는 미리 설치를 했어요. 설치를 한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줄게요.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. 네 됐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덱스가 실행이 된 상태에서 USB 케이블로 그대로 연결을 하면 덱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지금 시작할까요? 눌러주세요. 그럼 이렇게 지금 덱스 화면이 실행이 됐습니다.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는 무선으로 연결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. 와이파이 환경이 지금 와이파이가 안 잡혀있죠? 와이파이를 잡아줘야 됩니다. 같은 네트워크 환경에서만 가능합니다. 저는 지금 5G로 잡았어요. 무선 연결은 동일한 와이파이 환경에서 실행을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더 원활하게 사용하려면 PC와 휴대전을 동일한 5G 와이파이에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. PC도 지금 5G 네트워크로 잡혀있네요. 이 상태에서 아까 다시 덱스로 가줍니다. 이거는 지금 덱스 화면에서도 TV나 모니터, 덱스 사용 이거는 이제 덱스북이나 TV 연결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. 지금 PC하고 연결해야 되니까 PC에서 덱스 사용, 이거를 눌러주면 됩니다. 기다리면은 데스크탑, PC 이름이 뜨죠? 이걸 선택해 줍니다. 그럼 지금 시작 눌러주면은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덱스 화면이 연결됐습니다. 지금 전체 화면이기 때문에 그런데 줄이면 지금 덱스 화면이 떠 있는 게 보이시죠? 네, 끝났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게 노트북을 덱스북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만약에 PC에 표시된 글자가 너무 작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설정이 있습니다. 여기로 가서 삼성 덱스 설정을 가주세요. 여기서 지금 저는 이제 글자 크기하고 글자 크기를 전 최대로 했는데 글자 크기하고 그 다음에 화면, 크게 작게를 자기한테 맞춰서 조절을 해주면은 크기가 변경이 됩니다.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. 사용하는 노트북이 만약에 2인원 노트북이다. 그 360도 회전이 되고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고 터치도 된다고 하면은 활용도가 좀 더 높아집니다. 만약에 제가 이렇게 지금 360도 돌렸어요. 네이버 앱을 하나 열어갔고 여기서 글씨 쓰고 싶어도 지금 가상 키보드가 안 나옵니다. 이거는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설정으로 간 다음에요. 삼성 덱스 설정으로 가서 여기서 아래쪽에 내려보면은 키보드라고 있습니다. 키보드로 가서 삼성 덱스 사용 중일 때 스크린 키보드 표시를 선택해주면은 다음부터는 이게 가상 키보드가 나와요. 이 사이즈는 아쉽지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. 이거는 삼성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사이즈 크기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주고 있고요. 여기서 가상 키보드를 사용해도 되고요. 아니면은 설정에서 덱스로 간 다음에 키보드로 가서 이 스크린 키보드 위치가 TV 또는 모니터로 되어있는 거를 휴대전화로 바꾸면은 다음부터는 이 상태에서 제가 가상 키보드를 딱 누르면은 여기서 키보드가 실행이 돼요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다시 키보드 누르면 가상 키보드가 핸드폰에서 실행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덱스북은 삼성 노트북만 되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. 한성 올데이롱 TF-X EOS 노트북인데 이 한성 노트북에서도 덱스북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. 지금 이 노트북에도 똑같이 덱스를 미리 설치를 해놨습니다. 그러면 지금 아래쪽에 덱스가 하나 더 표시되는 게 보이시죠? 여기서 지금 시작을 누르면은 한성 노트북에도 지금 덱스가 실행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집에서 사용하는 PC가 되는지 저에게 물어봐도 답변되긴 좀 어렵고요. 설치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직접 PC용 덱스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. 그럼 노트북이 있는 사람은 플립북을 구입할 필요가 없을까요?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유는 플립북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. 첫 번째 장점은 노트북을 옆에 두고 보조모니터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. 이미 듀얼 모니터가 있는 분들은 하나 더 연결해서 트리플 모니터로 사용을 해보면 모니터가 많을수록 좋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. 두 번째 장점은 플립북은 동일 와이파이 환경이 없는 환경에서 스마트폰 데이터만으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. 외부에서 이동 중일 때 동일 와이파이 환경을 만들기 어려운데 이럴 때 그냥 스마트폰에 LTE 5G 데이터를 연결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보여드릴게요. 지금 와이파이를 잡지 않은 상태입니다. 이 상태에서 이거는 지금 덱스북이니까 TV나 모니터에서 덱스 사용을 눌러주고 연결을 해주면 핸드폰에 데이터만으로 지금 덱스가 연결이 됩니다. 이게 덱스북만의 장점입니다. 똑같이 해볼게요. 연결을 끊고 지금 노트북은 데이터를 모두 다 끈 상태예요. 이 상태에서 제가 PC에서 덱스 사용을 눌러준다고 해도 지원되는 PC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. 여기서 제가 셀룰러를 켠다고 해도 이 모델은 LTE가 되는 모델이거든요. 그래도 역시 찾을 수가 없어요. PC용 덱스는 동일하게 와이파이 환경이 갖춰져야지만 덱스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데이터가 다 꺼져인 상태에서 덱스를 사용하고 싶다 그럴 때는 PC도 가능하긴 한데 이런 무선 연결이 아니고 유선 연결로만 가능합니다. 케이블 연결하면 이렇게 지금 덱스가 연결이 됩니다. PC는 이렇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장점은 카페에서 화장실 다녀온 상황에서 노트북이 도난이 가장 많이 당하잖아요. 그럴 때 이 플립북은 도난을 당해도 이 안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유실에 대한 걱정은 없습니다.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긴 하겠죠. 그 다음에 뭐 하나 더 얘기한다면 네 번째 장점은 누가 노트북 잠깐 빌려줘 나 이거 뭐 작성해야 돼 했을 때 여기에 노트북은 이제 저의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있잖아요. 이 노트북을 빌려준 다음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갖고 뭐 하는지 이렇게 보고 있지 말고요. 플립북 주면서 니폰 연결을 사용해 이렇게 말하고 쿨하게 자리를 비켜주는 거죠. 네 번째 이유는 좀 억지긴 하네요. 아무튼 이 영상을 참고해서 플립북 구매하기 전에 노트북을 사전 테스트를 해보고 이 무선 환경이 만족스럽다면 그때 플립북을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플립북 연결한 다음에 스마트폰에 가상 키보드가 안 뜨시는 분들은 설정에서 일반 하드웨어 키보드에서 스크린 키보드 표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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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